안녕하세요. 김수현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겨감 샴푸 모델 김수현입니다. 정말, 여러분, 정말 행복해요. 저는 국가원의 대표인 김수현입니다. 오늘의 광고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고요. 그 광고는 한국에서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광고를 보더니, 제가 통해서, 여성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그 광고에서 の 공항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고조로 불편함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좋았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아주 간절하게,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싶냐면 우리의 기대력이 아무리 우리의 기대력이 꼭 한번 봐주자 우리의 것 같다는 것 우리의 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오, 이것은 표입니다 칸을 7A 우리의 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13F 12F 이 노래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맞아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워 긴秀윤 선생님의 2 주인은 긴秀윤 선생님을에게 2017년의 선물을 선물합니다 그는 A 팀의 그는 A 팀의 주인공을 받았다고 저는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8를 10도 이건 우리 첫 번째로 깨끗하게 만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깅秀賢입니다. 저는 깅秀賢입니다. 깅秀賢입니다. 제가 직접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가 직접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기가 를 볼까요? 어떤 분이 볼까요? 이 분이 볼까요? 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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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Seite 18곱 secret pri조사 를 볼까요? 이 기록은 없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? 이 기록은 이 기록은 우리는 이 기록은 이 기록은 이슈섭은 이 기록은 우리의 기록은 이 기록은 우리의 경제는 이 자리에서 2016년에 가장 멋진 순간과 시절을 함께 나누어 먼저 우리의 경제는 호 동에서 우리의 경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제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함께하는 를念 여러분이 모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합니다 류러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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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는 이 류러허가 류러허가 감사합니다. 아 예 오늘 예 이렇게 이런 예 예 감사 시실해 예 시실해 예 오늘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영화 리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그때까지도 좋은 모습과 좋은 연기를 보여 드릴 tak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이틀 시간을 너무 많이 돌아오고 여기선 여러분이 진짜 즐거운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년에 뵈는 이 영화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중에 더 더 좋은 영화의 작품과 함께 만나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더 더 많은 인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갓기예요 이 시列의 대연인金秀can 감사합니다 룯지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했던 김쇄can 심지어